뭐라고요? 배조사님? 그냥 뭐 담가놓으면 막 나오고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막 올라오고 빼기 귀찮아서 빼기 귀찮아서 또 그냥 담가놓고 한참 있다 꺼내면 바늘 한두 개 빼고 다 달려있대요 어 바늘 한두 개, 10개 바늘인데 바늘 한두 개 빼고 다 달려있대요 하나 물고 하나 물고 하나 물고 막 일어나봐 수십 1, 2미터에서 막 둥둥 떠있나봐 빙어들이 새카맣게 보이지? 그치? 새카맣게 빙어가 보인대요 어쩜 좋아 해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와 이거 믿기지가 않나한다 이 현상 이야 말이 돼? 2019년 1월 13일 실시간 정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대물나라로 오세요 빨리 진짜 빙어가 우와 그냥 괴락이네 괴락 빠방 터집니다 배조사님의 조갑니다 빠방 지금 면망하고 있죠?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겹게 많아요 바늘 빼기 빼는 것도 귀찮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르세요 다 고르죠 궁금하면 빨리 오세요 크크크